안녕하세요. 구몬구몬 A구몬입니다. 제가 대학원에서 고통받는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? 저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가족의 희생 속에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했답니다.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도 합격했으나 아니 세상에 두 다리가 다 개박살났지 뭡니까? 비오던 날에 계산해서 불렀습니다. 네, 저도 답답합니다. 다리는 박살이 났고 가르던 회사도 포기했습니다.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습니다. 한 3개월은 걷는 게 안된다.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. 우리 사장님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만 빌겠습니다.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로 미만 구로 미만